공병호 TV의 공병호 공격 대상인 사람이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면 큰 상처를 받을 정도로 언어폭력을 일삽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크는 큰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잔반을 둘러싸고 진영이 확실하게 형성되고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으로 가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그야말로 하나의 큰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에 일곱 가지 현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탄핵, 한일관계, 한미관계 등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잔반, 양론 등과 들어 진영이 확실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 진영은 반대의 의견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옳다. 우리는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기를 일삼습니다. 예를 들어 친문세력의 핵심 멤버들로 구성되는 문발을 한번 보시죠. 이들 그룹은 문 대통령의 판단, 행동, 정책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문펍게 모든 근안을 양도했다. 인이 하고픈대로 등과 같은 무한 지지를 보냅니다. 비판적 시각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을 지지하는 그룹만 하더라도 그의 비리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수호에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반대편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대편을 박멸의 대상, 아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서 집단 린치에 가까운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린치는 흔히 사적인 형벌인 사형으로 불리는데 정당한 법적인 절차 없이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력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모두 다 린치라고 합니다.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도록 낙인을 찍는 데 익숙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폐로 몰아버리거나 한일관계라면 상대방의 토착외구라고 불러버리거나 이런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조금도 양심의 끄리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단 한 진영에 속하게 되면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맹백한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 그룹에 속하게 되면 여섯 번째는 일부 열혈그룹은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특정인은 무오류다. 작은 실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합리적 사고나 합리적 비판이나 비판적 사고가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서민 당국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환자다야 해. 그들은 치료가 필요하다야 해. 어떤 치료를 가지고 그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그러나 열혈그룹이 공유하는 생각, 의견, 믿음, 주장, 신념 등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병인 것이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주의사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를 구분질 수 있는 뚜렷한 차이점은 다음에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가 나누어지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오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있는가 아닌가. 이때 오류라는 것은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을,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도 실수할 수 있음을 오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느낌보다도 이성을 중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닌가. 느낌보다도 전체주의자들은 항상 느낌, 가슴에 울렁거리는 그런 감정 같은 걸 중시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훨씬 더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지성과 이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 다섯 가지에 따라서 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가 나누어지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집단적 사고나 본능적 사고나 전체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이 인간과 동물, 인간과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집단적 사고에 빠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동물적 사고에 빠지는 것이죠. 동물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그러나 인간은 무리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사고, 집단주의적 사고, 동물적 사고는 바로 본능적 사고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특징이고 어떤 사람이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본능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동물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가깝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유사회에 근실한 기초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유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런 일군의 사람들이 전체주의적 사고를 경도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동물적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문명의 길과 반문명의 길이 있고 이승의 길과 그 다음에 감성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길과 또 전체주의적 사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자유주의적 사고로 무장하고 문명의 길을 달려야 되고 자유의 길을 달려야 되고 동시에 인간의 길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8일에 방송됐던 그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방송을 보고 유아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가지로 창피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치하게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리 미워도 표현을 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일 반미를 외치지만 미국에서 주는 오스카상을 그리 반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었고 미국은 우리에게 오스카를 주었습니다. 민간단체 반크가 도쿄올림픽을 비난한 듯한 모습이 특히 방사능을 운반하는 그런 이미지를 일본 대사관 신축 현장에 붙여서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사태를 두고 방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잔치를 준비한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안되고 하는 점을 좀 떠나서 그냥 이웃한 나라가 오랫동안 준비한 도쿄올림픽을 치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 측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하거나 일본 측이 숨기고 싶은 것을 지나치게 파고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가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일본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사 문제에 관한에서는 공병호 TV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더한 자신의 성장, 자기개발, 자기관리, 자기경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소개하셔서 젊은 분들이 험연한 세상을 힘차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와 사례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